네, 토요일 여러분들의 아침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공명 정지우의 주식샥3,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네, 간밤에 미증시는 선금요일로 휴장했고요.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 보였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내렸고요.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 상황도 체크해보시죠. 이번 주 화요일에 양시장 모두 연고점을 경신했고요. 어제장에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로 0.03% 강보원 마감했고요.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와 상관없이 이번 주에도 우리 싹쓰리 포착주들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목요일에 피롭틱스가 상한가, 또 금요일에는 에이펙트가 21%나 급등했고요. 한미반도체는 이번 주에만 45% 상승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죠. 이런 종목들 궁금하다 하신 분들 오늘도 기회가 있습니다. 어김없이 포착주와 무반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립니다. 네, 전화는 02786-1022-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 싹쓰리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3년 연속 연간 대상에다가 1월 베스트 어드바이저, 그리고 어제 또 따끈따끈한 상을 추가로 받으셨습니다. 1분기 베스트 상까지 받으신 공명정지위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정말 연간상에 월간상에 분기상까지 상이란 상은 다 싹쓸이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1분기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자분들은 인정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지금 작년도도 제가 1분기 베스트 달성을 했고요. 올해도 1분기 전체, 전체 베스트를 달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이 수상하신 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오늘 방송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주 시장부터 정리해 볼까요, 위원님? 네, 제가 이번 주 한 주 좀 자세히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도 역시 반도체 쪽에 후공정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강했던 것 같아요. 장비 유지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가 있죠. 한미반도체도 이번 주 좀 급등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역시 필옵틱스도 상한가 랠리가 나와서 두 종목이 제 핵심지였었죠. 100% 이상 다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갑자기 뜬금없이 윈팩이 갑자기 상한가를 들어왔는데 바닥에서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에이팩트가 바닥 대비 100% 가까이 올라간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들이 100% 가까이 뛴 종목들이 일단 계속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 업종, 이 종목들이 지금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향후 이제 에스카닉스 부사장이 얘기를 했죠. 향후 50년 동안은 반도체 후공정이 지배를 할 것이고 전부다. 이 마른직스는 앞으로 시장을 계속 주도할 만한 업종이기 때문에 제2의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탄생할지 모르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필옵틱스인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글라스 기판이 이제 반도체 쪽에 AI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은데 일단 무엇보다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TSV의 핵심 공정장비로 에스카닉스 쪽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20만원 목표주가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필옵틱스가 글라스 기판의 TGV 장비의 핵심 공정장비 업체로 선정이 됐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SKC, 엡슬렉스에 대규모 공급을 하게 되면 똑같은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필옵틱스는 이미 최대주주가 다 매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지난주 필에너지도 역시 호재가 나왔죠. 조만간 이 원통형 권측이 장비 같은 경우를 대규모 수주가 임박돼 있다. 두 종목 대적중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후공정 관련주는 끝까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AI 반도체의 소재 관련주들 이쪽이 좀 강한 모습이 또 나타났어요. 이 지금 AI 반도체 소재, 솔로스 첨단 소재가 지난주 미국 GPU 업체에 이제 동박을 공급한다, 승인받았다. 또 SKNX 쪽에도 초급박 승인받은 기업이죠. 사실상 재료가 미쳤죠. OLED 재료에 테슬라까지도 납품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대규모 증서를 하고 있죠. YCKM 같은 경우도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쪽에 지금 시설 투자가 수백억 들어간다 이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윈팩도 급등을 했지만 이런 용인반도체 관련주들도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관심을 보셔야 돼요. 윈팩도 이제 경기도의 용인 지역 쪽에 시설 투자를 진행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재주들도 꾸준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튬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지금 테슬라가 또 반등이 이뤄지고 앨범알 같은 경우가 좀 반등이 이뤄지면서 이제까지 못 갔던 또 에코프로는 그동안 크게 올라갔었잖아요. 작년도에. 올해는 전액 기업들이 강했죠. 뭐 엔케미라든지 그리고 특히 지금 덕산 테코피아 제가 이 종목 2만원대 설명드리고 약 100% 좀 이상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필에너지도 지금 한 60% 가까이는 올라와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양산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중장기 이제 뭐 바닥에서 출발하는 것 같고요. 코닉 오토메이션이 양극재 검사 장비를 이제 막 추락했다 얘기 나왔죠. 3년치 일감을 확보했던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코닉 오토메이션도 3천원 초반대에서 한번 강수를 해드렸던 거죠. 이제 바닥에서 뜨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배터리 쪽도 워낙 낙폭이 심했던 만큼 이제 선별적으로 또 이제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기업들은 뭐 이제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2, 3년 뒤에 전고차 배터리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아직 시작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쪽 좀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챙겨봐야 될 텐데 지난주 이 시간에는 위원님이 저가 매수 주력하자고 포인트 잘 짚어주셨는데 역시나 방송 보셨던 분들은 저가 매수 하면서 종목들로 큰 수익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한 주 되셨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제 그럼 다음 주에는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될까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물가를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간밤에 PC 근원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아 다행입니다. 일단 예상치 부합을 했어요. 악재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부사장님이 한 3명 정도인 것 같아요. 10억, 10억, 3억, 6억 아 뭐 이렇게 사고 계시는데 어떻게 반도체가 하시면 악재가 나올까요? 다음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임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부합했기 때문에 또 파워리장의 연설이 있었어요. 아 연설이 중요할까 아니면 그 FOMC가 중요할까 이거 기자가 한번 기자회견을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웃으시면서 패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난감한 질문 같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이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리나에 상당히 또 가까워졌다. 물론 이제 금리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제 물가를 본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지만 뭐 크게 FOMC랑 달라지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엔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일단 이제 근원 PC 물가지수가 지금 둔화되는 기조 속에서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거비가 가장 큰 역할을 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까지 지금 주거비가 좀 둔화될 가능성 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파우르장이 고용이 이제 악화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지금 했거든요. 그런데 고용이 뭐 견조한다라고 해도 금리나를 못할 이유는 없다. 이제 물가만 둔화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또 고용도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대신 고용이 빠르게 악화되면 오히려 금리나를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나 이런 부분은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수급을 보세요. 삼성전자가 누가 들어오느냐 실적이 전망이 어떻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환율 문제도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즘 들어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너무 추가 부양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보니까 위안화가 약세 흐름이 전개되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금리 이상 얘기가 나와도 계속 엔화 약세 흐름이 전개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가 계속 신경을 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쪽 방으로 계속 쏠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환율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1300원대 한 중반대가 마지노선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 1300원 이하로 빠르게 둔화될 때가 분명 올 거예요. 그때가 한번 증시가 국내 증시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아직 시기가 남았습니다. 2분기, 3분기 미국 금리나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 3분기까지 한번 초점 맞추면서 반도체 배터리 계속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금요일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금요일 저녁에는 미국의 고용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관련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하셨고 반도체 쪽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제는 이제 정지우 의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정지우 의원의 기법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podstaw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단 하나의 주식을 꼽으라고 하면 미국에서 엔비데를 꼽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900달러까지 했어요. 지금 딱 진짜 800, 900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크게 갈 수 있느냐 다시 내려왔다 가느냐 그거는 뭐 그거는 좀 신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대신 삼성전자만큼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전자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 부사장급들이 최근에 얼마나 들어왔느냐. 7만 원대 초반 7만 원대 특히 후반대에서도 계속 수억씩 매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9만 원? 8만 원? 8만 원은 거의 뭐 매수가 단가 지금 부근이거든요. 9만 원? 9만 원을 노리고 들어왔을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10만 원 돌파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의 후공정 시장이 지금 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부분. 가장 크게 간 업종을 잘 보셔야 돼요. 반도체의 후공정 가면 딱 지금 떠오르는 게 있죠. 우리가 반도체의 후공정 가면 떠오르는 게 특히나 장비업체들 중에서 한미반도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게 네오쌤이에요. 바닥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설명드렸어요. 완벽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날 대용우제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2의 한미반도체의 기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목할 부분은 아직 엄청난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아래 윗꼬리 대음선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윗꼬리 한 중음선, 대음선 정도 나왔지만 대량 거래가 없었어요. 아직 이 네오쌤도 상승 기조 속에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5점까지는 300% 가까이 상승 돌파를 했던 기업인데 이 한미반도체도 예전에 다 2, 3천 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다 만 원, 2만 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10만 원을 돌파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CXL 드램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요. HVM 시장도 열리지만 지금 이제 SSD 시장도 열리고 SSD, 랜드 쪽이랑 드램 쪽 시장이 이제 막 커 나가는 단계거든요. 새롭게 DDR5 시대도 열리고 그래서 지금 이 드램 업황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 이 기업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닉스, 삼성전자 3사를 다 뚫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 네오센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초로 CXL 드램 검사 장비를 개발했다 보니까 좀 파괴력이 크게 갔던 거죠. 그래서 네오센 같은 경우도 아직 상투신호는 나오지 않았는데 단기는 61선, 여기 밑에 보라색이죠. 여기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한미반도체 이 기업도 제가 이거 작년도 만 원대에서 자사주매 200억 할 때 딱 봤는데 너무나도 아쉬워요. 그 아쉬움을 올해 제가 9월 달에 달래드렸죠. 이 4만 원대 후반대, 5만 원대에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서 미쳤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어요. 이 기업은 미친 것 같다. 수급을 보면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최대주가 지속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7만 원대에서도 또 매집이 들어왔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주포 매집단가가 최근에 얼마나 들어온다고요? 7만 원대 초반대 후반대. 지금 이 한미반도체도 얼마나 들어왔죠? 5만 원대에서부터 해서 7만 원대까지. 오! 7만 원대 들어오고 10만 원 뚫어버렸네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포 매집단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그럼 지난주 상투신호가 나왔을까? 또 궁금하죠? 궁금하면 이런 개그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궁금하면 500원 할까 하다가 지금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이 거래량이 줄면서 지금 이 아래윗거리 소음선이 나왔어요. 아직 상투신호가 나오지 않은 거죠. 대량거래 대음선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최대주가 팔고 나갔나요? 안 팔고 나갔잖아요. 자꾸 정고점을 뚫고 가고, 정고점을 또 뚫고 가고. 그럼 이제 정고점 뚫었기 때문에 11만 원 정도 될까요? 거기에 단기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170으로 가까이 올라왔는데 증권사 목표 주가가 이제 20만 원 이기까지 나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HBM 쪽의 핵심 TSV, TC본드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HBM 시장이 단계를 치면 이제 1단계에서 10단계로 치면 업황 자체가 이제 막 1, 2단계에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아직 중간 5단계까지도 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2.5배 증설한다. 삼성전자, 에스캐닉스도 지금 HBM 쪽에 이제 올해부터는 두 자릿수 점유율을 달성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회사의 지금 장비가 HBM 메모리 쪽만 아니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나 TSMC의 파운드리 쪽도 공략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돼요. 작년도에 이미 TSMC를 겨냥해서 장비를 맞춤 제작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던 걸로 언론 보도해서 그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11만 원대 이탈되지는 않는 상태에서는 지금은 추가반등 노래보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필오프텍스가 있죠. 제 유명한 필지우 성까지 바꿔가면서 제가 이 종목을 강추해 들었습니다. 아 어떻게 성을 바꾸죠? 부모님께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필지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이 필오프텍스가 너무나도 지금 바닥에서 여기에서 너무 재료가 좋았어요. TGVA 전 세계에서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다. 기존에 있는 장비를 쓰면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 회사의 TGV 절단 장비를 쓰게 되면 1시간 만에 제작할 수 있다. 전세가 가장 빠를 수 있고 현존 최고의 반드시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밀주국민 정배열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지네요. 이때부터 딱 고점 뚫어버리고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때 뚫고 시작을 하고 상가를 못 시작하면 에이 뭐야 상가 뭐 시간 했잖아. 그리고 나서 빨리 안 가잖아요. 일주일 동안 행보하잖아요. 과일 종목 지정 예고 뜨니까. 또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3주일 만에 쫙 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일주일 또 조정 받죠. 일주일 동안 기간 조정 받죠. 또 3주 만에 또 급등세가 나오죠. 그래서 주식은 바닥에서는 첫 상가는 따라잡아라 그런 격언이 있어요. 원래 상가 따라잡기 하나 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정 늦었다. 그럼 대부분 분할 매수만 잘하게 되면 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만 원대 초반대가 최대 주주가 자사주 매입 단가이기 때문에 1,000원, 1,000원 대도 그렇게 부담 있는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전 종목들이 이제 매매 전략을 짤려고 하면 이제는 바닥권이 지났기 때문에 항상 주식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또 이제 막 위에서 추경마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고요. 주식 삭스리는 바닥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다시 만 원까지 떨어져도 말이 안 되게 금융위기가 와서 안 죽어요. 본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한미반도체처럼 끝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거고 상투심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지난주에도 대량거래 강세일봉 나왔잖아요. 이게 상투심은 아니잖아요. 중장기 월봉도 아직 과일권이 아니고 그런데 중간에 사시는 분들은 힘들어요. 예전에 아마 작년도에 한미반도체도 2, 3만 원, 3, 4만 원대에서 건드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수했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루만 떨어져도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하거든요. 샀다 팔았다, 썼다 팔았다 하다가 진짜 13만 원까지 했는데 내가 그때 뭐 했지? 왜 그때 내가 3, 4만 원대에서 샀다 팔았다 했지? 지나가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초보 투자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주식은 바닥을 찾아야지만 끝까지 먹을 수 있고 안정적이 매매를 할 수 있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주식 투자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바닥을 찾는 거다. 매도는 못해도 돼요. 바닥만 찾으면 크게 손질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고 그리고 투자의 개념으로 간다. 이게 진짜 이상한 기업이었다.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 아니고 막 이상한 테마에 엮여서 초전도체가 될지 안 될지 이러면서 거기에 막 그냥 막 엮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테마성으로만 막 매매 전략을 짠다. 그러면 저는 아무리 좋은 테마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투기성 종목이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 명심하시면서 투자를 바닥에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지키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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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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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아직 접수 못하신 분들 전화는 02786-1022-1023번 두 대의 전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주시겠습니다. 또 바닥에서 매수 안 하신 분들은 혼날 각오도 하고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더 자세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칭찬받으실 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문자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문자 종목명이 파워로직스고요. 매수가는 14,8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가, 금요일 종가 보니까 8,860원이네요. 비중도 조금 크신 것 같고 매수가가 좀 고가라서 혼나시겠네요. 당연하죠. 살살 혼나주세요. 이것도 좀 세게 혼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은 초전도체로 움직였어요. 초전도체가 지금 14,000원대 후반대에서 매수를 했다고 하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신 건 아닌데 초전도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될 거다! 그러고 나서 되겠는데 그러면서 추격매수 하신 거예요. 초전도체는 도전할 테마가 아니잖아요. 하게 되면 노벨상을 타야 되는데 벌써 삼성, 에스케니크스 이런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달라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초전도체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상 정석인데 그런데 너무 허황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임원들이 막 14,000원, 15,000원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시도 안 보신 거죠. 공시도 안 보고 그리고 허황된 생각을 하면서 바닥을 찾은 것도 아니고 더 갈 거를 찾은 거니까 강하게 그래서 혼나셔야 되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파워로직스가 언제 해야 되느냐 이 기업이 부실 줄은 아니에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쪽의 부품업체로 카메라 모두 실적도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 쪽이랑도 전기차 쪽에 배터리 쪽에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14,000원대에서 투자를 해서 주식은 좋은 종목을 때려 사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배터리 쪽이나 스마트폰 제국의 재료로 막 주포들을 매집도록 막 갔으면 그리고 임원들이 팔지 않았으면 14,000원대에서도 할 수 있는 명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폐배터리 스마트폰 부품으로 간 게 아니고 초전두체로 갔잖아요. 그래서 임원들이 매도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잘못된 매매를 하신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다 대고 바닥에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지금은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이 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죽을 종목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쪽과 스마트폰 쪽의 재료로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 S24가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단계 지지권은 200일선 같아요. 8,000원대 한 중반대 한 8,400원 단계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보이지만 보유를 하다가 향후 14,000원대 정도는 좀 거품이 껴있어요. 14,000원대 중반대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 대비 고평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위치에 본전부근에서는 향후에도 좀 매도계를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잡으면 만약에 이 종목을 721선 보건 7,000원대에 잡았다. 이 주식 싹쓸이 기법대로 하면 7,000원대가 급소잖아요. 그리고 14,000원 올라가면 100% 수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투자자분은 올라가 봤자 본전밖에 안 되는 거죠. 너무 아쉽다는 거죠. 아니 왜 나중에 100% 먹을 거를 올라가게 되면 만약에 근데 왜 바닥에서 안 하고 왜 중간에서 더 갈 거를 잡느냐. 그래서 항상 제가 오늘 기법강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바닥을 찾는 거지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한갑이 넘고 7,000원에서 굉장히 이게 큰 유행어가 될 수도 있고 진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어르신분들이 아이가 대변은 잘 보느냐 밥은 잘 먹느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변인의 소본을 못 보면 죽어요. 또 밥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잖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에 충실해야지 가볍게 넘어가지 마세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가시다가 지지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이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손실권에 계셔서 걱정이 크실 텐데 잘 대응하시면서 또 새로운 바닥주도 오늘 방송 중에 공개되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화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제주반도체요. 제주반도체 핫한 종목인데 매수가가 너무 궁금하네요. 혼나실지 칭찬받으실지 26,700원 26,700원이요? 네 20%입니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좀 됐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수익권에 계신 건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수익을 챙기면 좋을지 여쭤볼게요. 네 네 제가 한번 제주반도체를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예 아침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근엄하셔서 아우 좀 아우 무섭네요. 농담이고요. 일단 그만큼 목소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항상 주식투자는 근데 그런데 이제 바닥을 찾는 거예요. 바닥을 찾는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주반도체는 바닥은 지났거든요. 그리고 실적 대비 좀 고평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은 관심주는 아니다 보니까 자세하게 제가 살펴보지는 지금 못했는데 진짜 짧은 시간 안에 공시를 한번 봤어요. 아 근데 너무 아쉬워요. 3만 원대에서 왜 친인척과 임원들의 매도 공시가 많이 나왔죠? 아쉽잖아요. 최대주가 팔고 나간 거예요. 매도를. 왜 임원들이 팔고 나갔다. 근데 이걸 바닥에서 판 게 아니고 이렇게 위에서 이격이 잔뜩 벌어진 상태에서 판다라는 건 더 아쉬운 거죠. 바닥에서는 간혹 가다 판 다음에 얼마 팔지 않았는데 진짜 주포 세력들이 더 큰 세력들이 들어오고 그게 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집중 매수권이라고 하면 721선? 5천 원대 보는 거죠. 저전력 반도체에 수혜 주니까 앞으로 굉장히 또 큰 수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이격이 이렇게 잔뜩 벌어진 상태에서 2만 2천 원대가 단기 바닥권이에요. 최근 들어 이 대량 거래 시험됐던 고점 2024년도 1월 달에 이 고점을 뚫어버리니까 쭉 올라가고 지지받으니까 또 올라가. 지지받으니까 또 올라가. 만약에 했었으면 2만 2천 원대에서 순절가를 짧게 잡고 거기서 도전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굳이 추경 매수를 한다고 하면 단기에는 지금 3일 이틀째 과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자분도 바닥을 찾을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공시를 안 받기 때문에 임원들이 매도치는 종목을 더 갈 거를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이 종목이 지금 앞으로 10만 원까지 날라간다 하더라도 잘 됐다라고 분석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한미반도체는 예외입니다. 왜? 그때 5만 원대, 6만 원, 7만 원대도 바닥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죠. 최대 주주가 수백억에 가까운 자사주매입과 장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갈 수 있는 명분과 이유가 충분히 있었는데 이 기업은 지금 아무리 10만 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제가 주포 최대주가 잔뜩 들어오네요. 그리고 더 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업계에서 독점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무슨 업계에서 독점합니까? 이 기업은 업계 독점 종목이 아니에요. 한미반도체는 TC본도 독점적으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단기 매도권은 여기서 많이 가면 한 3만 원대, 한 중후반대 정도에서 매도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지권은 2만 2천 원 중장기는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좋고 단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대부분 3일째 올라가면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단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단기 저항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 2만 2천 원 선 지지 여부 잘 체크하시면서 3만 원 이상에서 익절 처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다시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종목명은 샘CNS 그리고 매수가는 7천 원 비중 되게 크시네요. 5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약간 약수입구간에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가 샘CNS도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샘CNS는요. 이 패키징 센터장, 삼성전자 센터장을 영입해서 대표사로 지금 앉혔거든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1,200억 증서를 했거든요. 회장님 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대표사 매수 들어왔던 기업이고 자사주맵 20억 들어왔던 기업이고 기관들이 500억 12투자 들어오고 아직 안 팔고 나왔거든요. 2절 0%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밀집돼 있어요. 중장기 이제 밀집 국면 정별 초기거든요. 아직 상투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 정별도 완벽하게 5결, 10결, 20결 정별돼 있죠. MLCD 이제 막 0 돌파 시도 국면 속에 있죠. 중장기 본격 상승 기준 전환되기 직전 상태인데 제가 5천 원대에서 강추해드렸던 기업이에요. 5천 원대에서 100% 수익을 도전하고 싶으면 샘CNS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업 앞으로 패키징 후공정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첨단 패키징 제품 개발에 앞으로 사활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세라믹 기판 비메모리 메모리 다 볼 수 있고 인텔, 삼성, 에스케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뚫은 기업이기 때문에 강홀딩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정시만 저가 매수 기업을 노리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아쉽죠. 5천 원대가 바닷건이라는 거 그 부분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익절 처리 잘 대응하시면서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위원님의 싹쓸이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이 시간에 포착주로 주신 가온그룹 적감 매수기에 잘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적감 매수 가담하셨던 분들 좋으셨을 것 같네요. 한 주 동안에 무려 11% 넘는 시세를 냈습니다. 네, 제 종목들은 나중에 잘 지켜보시면 버릴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알짜배기 종목들로 항상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 가온그룹도 대표사가 사옥 장남에서 들어왔죠. 그리고 자사주매 15억이 지난주까지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포들이 다 매집이 끝난 거잖아요. 죽을 수가 없죠. 이제 당기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21선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대부분 최근 들어 21선 아래에서 바닥을 형성을 했죠. 중장기 이번 달부터 이제 3월 달부터 20개월의 평선 촛돌파와 함께 월봉상 적산병이 나왔거든요. MACD도 상승화살표가 나왔고요.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왔다는 건 병곡점에서 이제 막 터닝하는 거다. KT의 AI 배송 서비스 로봇을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호텔이나 병원은 곳곳을 누빌 준비가 마쳤다. 뭔가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요? 주포가 매집이 들어왔는데 이런 기업들이 좀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 반도체 재고 자산을 많이 확보했다. 로봇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지금 7,000원대, 5,000원대 후반대에서 다 자사주매 대표사 장례메세가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7,000원대에서 5,000원대 후반대 사이는 바닷건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9,000원대 한 중반대 이상 돌파에 초점 맞추면 그때 좀 시세 강하게 탄력이 좀 붙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시청자분은 종목 상담으로 이 종목을 봐주실 때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똑똑히 10만 원을 넘어서 신고가 랠리 갈 것 같다. 바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10만 원이 뭐예요? 이번 주에 이 종목이 13만 9,100원까지 단숨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님 존경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한 5만 원대, 6만 원대에서 해드린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이런 수급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존경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10만 원대가 지지권이죠. 지금 앞으로 오늘도 상투신호 나오지 않은 만큼 점심적 추가 반응을 노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추가 시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이 이번 주에만 45% 급등을 보이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2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오늘도 포착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2의 두산 테스너가 될 테니까 팩트만 지켜보자고 하셨던 A 팩트 살펴보겠습니다. 3,000원대부터 강조를 하신 거잖아요. 당장 어제 22% 가깝게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한 얘기는 항상 지키려고 저는 항상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 제2의 한미반도체는 제가 피로픽스에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제 100% 이상 올라왔는데 역시 A 팩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팩트만 지켜보세요. 라고 했죠. 뭐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매각될 때까지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차트 분석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매각될 때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강력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도 지금 매스카 대비해서 2배가 넘어간 거네요. 116% 상승률을 보였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더 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피로픽스 볼게요. 이 종목 때문에 위원님 성이 바뀌었죠. 필지우. 위원님의 찐사랑 종목 피로픽스입니다. 3주 전에 이미 그때도 제가 방송 같이 할 때 40% 상승률을 보였는데 강홀딩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함께 하신 분들은 목요일에 이 종목 상한가까지 나오면서 무려 상승세가 이 종목도 116%예요. 저는 항상 단타 목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차트 보고 싶지가 않아요. 글라스 기판 시대 올 때까지 오겠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봐보세요. HBM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니까 어떻게 됐죠? 한밀반도체가 지금 미쳤잖아요. 이제 앞으로 내년도부터 글라스 기판 시대가 본격적으로 올지 모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장기로 설명드린 거지 초단기 이렇게 설명드린 게 아니거든요. 뻔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종고체 배터리 장비 관련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종고체 배터리 시대 올 때까지 봐야죠. 그게 정석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분들은 단계에 연연해가면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바닥에서 올해는 좀 큰 재료 있는 기업들 뭐가 있을까를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게 다 바닥에서 에이펙트가 있었고 후공정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후공정 장비 업체, 피로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글라스 기판은 TGV 공정 장비가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기업은 이미 TGV 장비 말고도 드릴링 장비 그리고 DI 노광지, 노광 장비 노광 장비까지도 이미 시제품 양산에 공급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거의 차세대 태양광 장비에 디스플레이 커팅, 레이저 커팅 장비까지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료가 어마어마하죠. 자회사 필에너지 지분 가치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더 크게 부각될지 모르죠. 웬만해선 지금은 분명 아마 똑똑한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면 상투신호가 나올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2한민국 반도체에 도전한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으니까 어디가 나중에 상투신호가 나올지는 차후에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시 이번 주도 포착주들의 흐름을 보니까 정말 뿌듯합니다. 함께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 알아볼게요. 위원님,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을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1등은 죽지 않는다. 삼성전자 잘 안 죽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 마이크론이 국내 후공정 1위 업체죠. 주식 삭스리도 죽지 않잖아요.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다 오뚜기처럼 살아 일어납니다. 제 종목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1위 기업 중에서도 지금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느냐 국내에서 지금 중소기업 중에서도 유일하게 AI 반도체 2.5도의 첨단 패키징 시제품을 구현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에스캐닉스 동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공급의 직수혜주로 부각됐죠. 지금 에스캐닉스 쪽이랑도 계약을 맺고 지금 베트남 법인 쪽에서 HBM 패키징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매출 베트남 쪽에서 1조 원 얘기가 나와요. 1조 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가 좀 놓치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아 좀 제가 왜 놓쳤을까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중요한 기업이었는데 삼성전자, 에스캐닉스를 다 끼고 있을 수 있는데 2.5도의 패키징 기술을 확보했다. 앞으로 지금 하나 마이크론이 후공정 장비에서는 한미반도체가 크게 지금 떴잖아요. 이 후공정 업체 중에서는 한미반도체처럼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일 만한 기업은 거의 하나 마이크론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자산 투자 전략은 오전 9시에 M10터블러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또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이었습니다. 가격 전략은 무방해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어버부 반도체를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해요. 이 어버부 반도체는요. 삼성 벤처 투자에서 지분 투자가 들어왔던 기업이에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12,000원, 13,000원대에서 들어왔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올해 언론 보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삼성 전자 쪽에 MCU를 3천만 개를 계약으로 확보했다. 삼성 벤처 투자 추가적으로 지분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회사 윈팩이 약간 미친 것 같아요. 에스케닉스의 앞으로 HBM 쪽에 테스트 물량을 확보한 게 아닌가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어버부 반도체가 지금 바닥에서 700일 돌파, 지지받고 이제 막 움직이죠. 원래 제가 이 종목은 작년대 만 원대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기업이거든요. 아직 그렇게 꼭대기에서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버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수급 좋고 이제 올해부터 실적 좋아질 것 같고 자회사의 대금은 지금 시설 투자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산 투자 전략은 오전 9시에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은 어버부 반도체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또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위원님? 역시 또 1위는 죽지 않는다. 차량은 반도체 1위, 텔레칩스를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다 반도체 쪽이네요. 그렇죠,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의 부분, 그리고 후공정은 앞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도 후공정이었고 지금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설계 기업이긴 해요. 팸리스와 지금 후공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 기업은 현대차, 기아의 모든 차량에 지금 AP 공급,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독일 전장업체 콘티넨탈 쪽에 차량은 반도체 계약을 체결했어요. 내년도 돌핀3를 공급할 예정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요즘에 독일 콘티넨탈 인수설 얘기가 나왔거든요. 대표적인 수혜주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거든요. 2만원대 초반대에서도 자사주매에 비해 40억 들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부담이 있는 또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적이 또 폭증한 기업인데 앞으로 AI 가속기까지 또 개발해요. 국내 이제 사피언 쪽이랑도 AI 가속기, GPU 같은 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칩스연 미디어 보유지분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텔레칩스는 제가 만원대 그래서 초중반대에서 완벽합니다 말씀드리고 100% 이상 올라갔던 기업인데 지금도 이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죠. 아직까지 꼭대기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다시 들고 왔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일 위슈까지 있는 텔레칩스 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가격 전략에 따라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크기가 다르니까요. 9시에 시작되는 무방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 종목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도 바닥에서 지난주 제가 봤는데 첫 상가 치기 전에 봤는데요. 아우 너무 미쳤어요 재료가 재료가 왜 미쳤냐면 일단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동박을 그리고 지난주 북미 지역의 GPU 업체에 드디어 AI 가속기에 동박을 탑재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전에는 SK인스 쪽에 초극박을 승인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비메모리 기업이 다 공급하는 거예요 이제 테슬라에도 공급하고요. 배터리 쪽 뚫었죠. OLED 쪽에 또 공장 쪽에 또 재료 나왔어요. OLED 쪽도 신사부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다 엮여 있으면서 배터리까지 엮였거든요. 근데 캐나다 쪽에 이제 헝가리 증설을 했어요. 내년도 캐나다 쪽에 증설이 완공이 되면 양산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누가 들어왔느냐. 진대재 회장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죠. 최대주가 3호 펀드 쪽에서 들어왔거든요. 에이펙트도 뭐죠? 3호 펀드에서 인수한 기업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런 기업들을 싸게 사가지고 그룹을 키워낸 다음에 비싸게 팔아먹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두산 테스나도 두산 테스나, 두산 그룹이 인수했죠? 5만 원대에서 이제 인수하고 나서 바닥 대비 10배 올랐잖아요. 이 슬로스 첨단 소재도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올해 바닥에서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무상증자를 했다는 건 앞으로 좀 뭔가 크게 띄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식수를 일단 두 배로 키워놨기 때문에 그런데 진대재 회장이 19,000원대에서 작년도 재작년 15억 정도 장래 매수가 들어왔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사가 15억 장래 매수가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가격 매력이 있고 바닥에서 움직이거든요. 월봉 차트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지금 과일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일시적으로 순구르게 하는 거거든요. 쭉쭉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저런 같이 저가 매수기를 노리실 분들은 온라인 방송 오전 9시에 들어오셔서 또 설명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이번 주 수요일에 생한가 나오면서 시세를 크게 냈는데요.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언제쯤 잡아야 되는지는 9시 무방에서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이번에는 제가 윈팩을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항상 시설 투자를 대규모로 하는 기업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만큼 텔레칩스도 그렇고 솔루스 지금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 다 시설 투자를 많이 확대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지 많이 지금 매출을 폭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역시 하나 마이크론도 후공적 베트남 쪽에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고 나서 증설을 하고 나서 매출의 폭발 쪽으로 지금 급증할 걸로 전망되고 있는 거죠. 윈팩이 앞으로 용인 쪽에 지금 처인구 쪽인가요? 용인시? 그 쪽에 토지도 확보했어요. 토지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쪽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거기 누구 공급할까요? 에스케닉스 삼성전지 공급을 하겠죠. 그만큼 패키징 테스트 협력 업체인데 지금 550억 대규모 유증을 하면서 시설 투자를 확대하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광학 센서 쪽이랑 다양한 센서 테스트 기술을 확보했다. HBM 쪽에 패키징 테스트 물량을 확보했다. 일단 뭐 당장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테스트 물량을 확보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할 것 같아요. 제가 예상은 일단 추측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1,200원대 두 명 공동대표이사가 1,200원대 초중반대에서 장래 매수제가 7만주, 8만주 들어왔거든요. 1,200원대가 사실상 바닷건이라는 거고요. 이 기업이 유상증자잖아요. 유상증자 한다는 거. 여기 참여한다는 거거든요. 참여 안 할 거면 왜 매수합니까? 1,200원대에서. 그런데 유증가액은 1차 발행과 2차 발행가액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확정 발행가액이 나오는데 800원대가 1차 발행가액이에요. 1차와 2차의 낮은 가액으로 이제 확정 발행가액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800원 이하로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제 한 800원대로 유상증자 가액이 확정됐다고 봐도 거의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재이지가 않을까. 아마 5월 달에는 이제 유증 어느 정도 납입 그리고 청약 예정일 전에는 호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유상증자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세한 투자 전략도 설명드릴 분들은 오전 9시에 온라인 방송에서 설명드릴 또 예정이니까요. 그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전략 무방에서 도움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지우 위원. 남들이 정말 한 번 받기도 힘든 연간 베스트 대상을 3번이나 수상하셨고 1월 월간 베스트에 이어서 어제 따끈따끈하게 또 1분기 베스트 3까지 싹쓸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무방 그래서 더 기대가 돼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지금 3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에 지금 2년 연속 1분기 베스트까지 아마 상반기 베스트도 이변이 없진 않는 한 엄청난 자신감이죠. 아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강력하게 기대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초심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지금 대박주들 많이 탄생하고 있거든요. 꼭 들어오셔서 월드클래스에 한 번 도전하는 방송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필옵틱스만 봐도 왜 정반도인지 필지우인지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 궁금하신 분들 바로 들어오세요.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사진 보시는 것처럼 공명 정지우 위원 사진 옆에 있는 방송 중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식 썩쓰리!